과상궁 오늘 밤에는 전하께서 내 처서로 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들은 거 없느냐? 마마 혹시 꿈꾸는 거 아니십니까? 지난 전하께서 지금 전하께서는 매일 밤 빈 국내에서 뜨거운 밤을 보낸다는 얘기가 들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실리가 매야? 과상궁 매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직감 하나는 타고났었다 분명 오늘 밤 저하는 내 처서로 오실 것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 마마 전하가 내 처서에 오시면 사향을 쓱 밀어넣거라 이 향을 맡으면 전하의 마음이 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내 허벅지를 좀 봐라 하도 찔러서 시퍼럽게 몸이 들지 않았느냐 아니 근데 마마 사향은 많이 있는데 사향이 있나요? 잠시만 사향이 진짜 도움이 되나요 지금? 내가 이미 이 사향으로 전하를 한번 유혹한 적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전하 제발 오늘 밤은 제발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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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ilton 아하 그것이 어허허허허허 이 향을 맡으니까 하하 그 충전에 옷고름으로 자꾸 이놈 Frau 손이 가오 오 하하 이 손을 어허허허허허 으 왜 이러지? 이 냄새... 이 냄새땜... 전하, 본능을 참지 마시옵소서. 어허, 충전. 네. 이러려고 여기 온 곳은 아닌데. 전하, 제 옷걸음을 푸시옵소서. 아하, 이거 참아야 하는데. 아하, 충전.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그놈의 옷걸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오늘 밤을 화끈하게 불태우고 싶소. 이리 오시오. 고름, 고름, 옷걸음 이리 오시오. 우와, 참아. 아, 오픈다, 옷걸음. 아니, 지난주부터 이렇게 많이, 많이 쌓이셨어요. 옷걸음 하나 사드려야겠다. 집에서, 풀고, 풀고, 심심할 때마다. 옷걸음이 앞에 인당했어요, 저는, 지금. 아이, 참. 자, 열렬히 1945번님이 보내주신 궁금증을요. 토대로 상환금 만들어봤고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사연을 토대로 오늘의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알아보는 성지식. 그 시절 사랑 숙제를 위해 채음질. 야, 상환국에서 이제 사양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사양이 말 그대로 사양 노루의 생식기 근처. 이 사양 낭에서 얻은 향료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향수 중에서 그 머스크 향에 뭐 가깝다고요? 엄청 희석을 많이 시킨 게 머스크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양을 이제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향을 맡으면 이제 그 흥분을 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돼요. 신기하네. 근데. 저는 근데 사양 냄새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네. 저 머스크 향 냄새는 알거든요. 머스크 향은 맡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사양 냄새 알아요. 알아요. 오, 맡아보셨어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좀 약간 동하셨나요? 아니,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한약. 한약. 네, 한약. 약간 한약 그런 냄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 그런 냄새구나. 우리 뭐 화탕인데 아주 그냥 진한 화탕이. 그런 느낌? 근데 국녀들이 이걸 다 지니고 다녔으면 국어 정체에 이 향이 막 진동을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말할까 말 안 되는 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나, 그 물개 잡아가지고 뭐 해구신인가? 사양노루가 어디? 사양노루 그게 많나요,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국녀들이 다 가질 정도면 사양노루 재배하는 데에서 농가가 있나? 될 수 있으면 주민등록증처럼 갖고 다니고 싶어 했다, 뭐 이런 거겠지. 홈쇼핑에서 팔았나, 이렇게. 조선시대의 주막 홈쇼핑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게 사양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 속에서 성욕을 일으키는 약으로 쓰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유럽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리는 뽕파두르 부인. 아, 이름이 어렵네요. 네, 뽕파두르 부인은요, 틈이 날 때마다 초콜릿을 마셨다고 합니다. 오? 네, 물처럼 마셨다고 하는데 불감증 치료를 위해서 애타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남아있대요. 일단은 초콜릿 먹으면 저 기분이 좋잖아요. 네, 기분 좋긴 하죠. 맞아요, 맞긴 맞아요. 기분이 좋은 거지 뭐 성욕. 근데 이게 초콜릿이 우리 발렌타인 대회 때 초콜릿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 초콜릿 자체는 카카오 그거잖아요, 보면. 네, 카카오 원료로. 근데 그 자체 원료 자체는 약간 우리 사랑의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약간 성분이 많긴 많아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괜히 맹긴 게 아니야. 있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많이 먹어서 사랑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완전히 연관이 없는 소리는 아니긴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콜릿 사랑을 안 하는데 초콜릿 억제 먹이면 한 달 돼 사귀냐 그런 건 아닌데. 사탕 주는 게 남자가 여성분한테 사탕을 주는 거고. 사탕 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거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화이트 데이가 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트 데이는 없지만. 발렌타인 데이는 남녀 같이 주지 않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케팅이구나. 사탕은 마케팅인데 발렌타인 데이는 워낙 유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초콜릿은 연관이 없진 않다. 그게 누구냐 이거. 뽕빠 두루 이 사람이. 초콜릿에서 뽕 빠졌네 완전히. 그래서 이름도 잘 졌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만화에서 이렇게 체험자처럼 초콜릿을 이용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초콜릿을. 약간 일부 성분 중에 혈관을 좀 확장시키고 혈행을 좋게 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콜릿 성분. 진한 카카오 자체가. 그래서 일반 밀크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이 조금 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좀 쓴 듯한. 그렇죠. 맞아요. 커피 아니 제가 초콜릿 먹고 다툼 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봐도. 초콜릿은 사랑의 상징이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가지고 적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긴 없고 어쨌든 초콜릿샵 달콤이라면 있으니까 달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아니 뭐 뭐야 진짜 이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성욕을 일으키는 약 체험제로 쓰였던 게 또 커피라고 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죠. 이게 오스만 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커피콩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고요. 17세기 유럽에서는 과도하게 사랑 숙제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커피를 금지해달라는 여성 단체의 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설이 있네요 보니까. 이야 재밌네요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이게 남은 일보가 안 오니까 사랑 숙제를 하겠죠. 말뚱말뚱해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도 안 오면 뭐 하냐 그냥 그라고 하자 약간 이런 거잖아 이렇게. 네? 아니 밤에 잠도 안 오는데 뭐 떡볶이. 그거라도는 뭐 여러 장르가 있는데 뭐 어떤 거니까. 아니 뭐 저는 그거라도 해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남은 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커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커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왜 심박동수도 좀 빨라지고 혈관 좀 확장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커피를 저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커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카페인 카페인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이게 기호식품인데. 이게 너무 몸에 안 좋고 너무 몸에 좋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약간 성욕에 도움이 된다는 설도 있었고. 그 있잖아요. 그 음악의 아버지인가 바한가 그분이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커피에 관해서. 훌륭한 체험자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좋다는 논문도 있고. 어차피 이게 또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활성을 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과추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기능이 안 좋다는 논문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 드시고. 커피 마셨는데 그때 인연을 만났으면 커피 계속 드시고. 커피 마시는 날 잘 안 됐으면 커피 드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먹으면 간에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말 여러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감기 오면 커피 한 잔 마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두 분이 내주시죠. 네. 오스만 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고요. 17세기 유럽에서는 과도하게 사랑 숙제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것을 금지해달라는 여성단체의 탄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커피. 2번 새우젓. 병일이 형. 이번 주 작가 출근 안 하셨나 보니까 아까 보니까 잡채밥 나올 때부터 뭔가 약간 불안했어요. 이때 새우젓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럽에서 새우젓 먹나요. 있었는지 저도 17세기 유럽에서 새우젓이 있었는지. 새우젓 진짜 비싼 거는 하나가 거의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깡만한데. 육젓인가 그 말하는 거군요. 엄청 맛있구만요. 제가 보면 안 되는데 그게 그리 맛있대요. 새우젓 또 뭐 도움이 되나요? 어떤 게요? 사랑 숙제. 사랑 숙제 새우젓요. 새우 고까짓게 도움이 되면 진짜. 고까짓게. 새우가 콧밥지만 한 그게. 그럼 또 안 되구나. 새우 놓은 거 또 그 하는 거구나. 모든 음식은 새우 먹고 잘 되면 새우 먹고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새우깡이라도 이렇게 한 번 같이. 김장에 좋은 새우젓 넣으면 맛있습니다. 김장하고 보쌈 싸 먹으면서 또 이렇게. 사랑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바꿔다 먹다보면 또 이렇게. 새우젓 좋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호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옵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고미 클래스. 어깨 탑2 홍성욱 김지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꽈추왕자 웨이공주. 뜨겁은 재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야 그나저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딱정벌레를 이제 최음제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을지 궁금해요. 저번주에 그리스 토마토 얘기하니까 벌레까지 들고 나왔네. 딱정벌레 찬흥이 있잖아요. 워낙 유명한 거. 아 그. 세게닉. 아 그. 예예예. 아니야 그 무당벌레. 그게 딱정벌레.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크게 보면 같은 쪽이에요. 딱정 이게 우리 그. 아 이러면 방송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그 사람을 하기에. 아 그리스 말이니까 한글이냐. 딱정이라 해가지고. 아니 그럼 딱정벌레는 그렇다치고. 예전에 뭐 돼지발정제다. 맞아맞아. 뭐 데이트 뭐 강간약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한테 막 돼지발정제 먹여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예전에 이슈 됐었죠. 그리고 저기 뭐야. 이렇게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은. 체험제. 체험제 뭐. 맞아요. 체험제 뭐 어디다 뭐 보내주세요. 장난 아니에요. 바로 딜리버리 됩니다. 이런 것들 뭐예요. 근데 그게 저번에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험제라는 약은 없어요 상인이. 맞아요. 없어요. 그런 체험제가 몸에 좋고 체험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노벨상을 한 다섯 번 줘야 돼 진짜.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데다 쓰는 거 말고. 좋은데인데. 좋은데다가. 불우관계가 소원해져. 그래. 상담 왜. 체험제 하나 주면 되지. 둘이. 그러면 또 방에 가서 카펜 한 잔 먹고 밤에 잠 한 잘도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처방하에. 아 이 부분은 여기는. 화주영은 몇 미리. 김지원 원장은 몇 미리. 이렇게 처방받아가지고. 우리 인구가 5천만에 하면 5억이 되는 거죠. 5억이 되는 거죠. 체험제라는 게 있으면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궁금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냥. 네. 아무튼 체험제라는 없고. 돼지발장제는 그거 이렇게. 돼지는 새끼를 많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새끼를 많이 놔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난포를 여러 개 해가지고. 과배란시켜가지고. 우루 쏟아지게 해가지고. 아 그 돼지발장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구나. 새끼를 많이 놔니까. 돼지는 그걸 안 해도 새끼 많이 놨는데. 좀 더 나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소는 송아지 한 마리밖에 못 놨거든요. 근데 두 마리 나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농가에서 대박이죠. 근데 농가에서는 대박이 아니래. 알아보니까. 왜. 하나한테 좋은 유전자가 몰빵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개 해주면 송아지니까 좀 비실비실하대요. 소가 잘 커야지. 그 사람은 돈이. 그래서 차라리 송아지 한 마리 건강하게 나는 게 훨씬 낫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소발장제도 나오고. 사양노로 발장제 만들어가지고. 사양노로 하면서 머스크 양 우리나라 다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꽈추경이 중요한 얘기했는데. 저희 그 강아지들 보잖아요. 근데 지금 쓱 필름이 돌아갔는데. 뭐냐면은. 강아지들 이제 여러 마리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꼭 약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저 패키라고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암컷인데 걔가. 야 딱 아내를 하나 딱 낫는데. 엄청 건강해. 맞아요. 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누가 약한 애가 있거든. 여러 마리는. 그럴 수 있죠. 한 두 마리는 약하거든. 한 마리 낳는 것도 신기하네 진짜.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어린 애기들은 좀 그렇게 낳기도 하더라고요. 신경이 신경이. 암컷인데 발정제는. 맞아요. 식혀만 돼지가 갑자기 이렇게 막. 나태해져 있다가 발정제 먹으면. 찾아다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걔네도 그런 게 아니구나. 아 걔네들은 늘 막 먹고. 그냥 막 먹고 자고. 진짜 욕구가 대단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배란시키는 약이에요. 과배란. 맞아요.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성욕이 생기려면은. 결국 호르몬 문제인 건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일반적으로 체험제라고 해서 악용하는 건 거의 마약이에요. 암페타민 계열의. 비슷한 호르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 약간 흥분하거나 어떤 상대를 봤을 때. 기분 좋거나 어떤 욕구를 느낄 때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랑 좀 비슷한 게. 암페타민이랑 비슷해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 뿐이지. 나머지 진짜 약 중에서는 제대로 된 게 없고. 최근에 여성 그런. 여성 비아그라라고 해가지고. 해외 승인받은 약이 있어요. 여성 비아그라가 있어요. 그런 약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런 성역을 높여주는 약이다라고 나왔는데. 부작용이 되게 심하고.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왔는데. 효과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나온 약조차도. 그래서 어렵고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돼지 흥분제. 돼지 흥분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딱 하나만 생각받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짜 희귀한 동물들. 판다 발정제를 만들면 판다가 얼마나 귀합니까. 새끼가 엄청 뽑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고 싶으면 좋다며. 그럼 물개 발정제 만들어서. 집안에 수족관 안에 물개 하나씩 키우는 거예요. 해구시 하나씩 떼먹고. 그런데 그런 발정제가 없다는 이유는. 아 왜 돼지만 있을까. 생각해보면 돼지는 새끼를 많이 뽑아가지고. 고기를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개념밖에 없는 거고. 굳이 다른 동물을 많이 놔봐야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됐고요. 앞에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오스만 자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이혼 사회의가 됐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과도하게 사랑 숙제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것을 금지해달라는 여성단체의 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커피. 2번 새우전. 네. 자 정답 발표에 과청자가 해주시죠. 네. 정답은 과연 1번 커피였습니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드릴 텐데요.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 벽곡곡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right now 바로바로 해결해 와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과추형 먼저 출발한지.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과추왕자 신우신염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잘 걸리나요? 저는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해보니까 성기를 통해서 감염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신염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예방한 방법도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남자는 여자지 모르겠지만.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성기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말하고. 찍어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알 수 있다는 건 잘못된 말이고. 대부분 요로감염이 있고 방광염이 있고 감염이 있다가 상불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콩팥에 진행이 되는 게 신우신염인데.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콩팥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팥에? 신우신염인데 신우라고 해서 오줌을 걸러주는 깔때기예요. 거기 염증이 생기면 소변보기도 불편하고 열도 많이 나고 옆구리 아프고 입원해서 항생신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옆구리 결린다. 그렇죠. 그런데 신우가 어쨌든 요관하고 방광하고 요도껏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하행성이 있고. 우리가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균이 감염돼가지고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신우신염도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피로도 감염될 수도 있고 어느 방법으로도 감염될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 찍고 촘파 찍었는데. 아 요거는 성기 때문에 감염됩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토리를 들어보고 병력을 들어보고 나이랑 여러 가지 보고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니까. 아 이분은 고런 것 때문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겠다 말씀을 드린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예방 방법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 돌리면 그걸 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걸 안 하면 신우신염에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우신염은 급속으로 많이 오면 열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몸살 엄청. 빨리 오시면 항생제로 잘 치료해가지고 하면 금방 낫긴 나거든요. 그래서 예방 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본인이 혹시 뭐 여러 가지 밑에 아까 말하면 이렇게 성기 쪽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성병 때문에 아니 방광염 전리선염 때문에 올라가는 병이 많았다. 그러면 그런 걸 미리 미리 방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예방을 잘하고 안 걸리게끔 조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감기 안 걸리는 예방 방법 어디서 이렇게 손 잘 짓으라지만 손만 잘 짓는다고 평생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는 게 신우신염입니다. 네. 김지원 의장. 네. 여기 뭐. 아 더 할 말. 아니 저희는 산부인과에서 가끔 오기는 오는데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몸살기가 있고 막 열나고 그런데. 정상위. 옆구리 허리 있는 데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나 재활외과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허리 쪽이 욱신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뇨외과 나 내과나 산부인과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뭐 열이 많이 난다. 맞아요. 자 Y공주. 네. 박진아님. 내년에 50세인데 제가 20년째 자궁 속에 루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산부인과를 갔더니 너무 오래 놔둬서 안 된다고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임신될지 몰라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에이 임신 절대로 안 되죠. 하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임신이 너무 잘 되는 사람인데 빼도 될까요? 루프를 오래 하고 있으면 안 좋은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20년째 한 가지 루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20년째 교체를 하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교체했겠죠. 교체했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놔둬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오래 놔둬서라는 말이 20년 동안 한계를 뒀다는 말인 것 같아서 있어요. 간혹 있어요. 까먹고 지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몸에는 어떤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나요? 운이 좋았던 거죠. 이게 이물질이에요. 결국은.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그냥 이물질 막대기를 몸 안에 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5년이 지나면? 네. 그러면 엄청난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 특별한 병이 안 걸리고 지냈던 거지. 안에 골반염 같은 거 걸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두면. 진짜 20년째네. 네. 그래서. 하나야. 보니까. 우리가 추측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일을 못해요. 이 루프는. 5년이 지나면 호르몬이 없고 구리 루프라 하더라도 염증이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그 피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물질이지 이거를 더 유지한다고 해서 피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50이라서 임신이 안 된다라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가 싶기는 한데 폐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배란이 돼가지고 임신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1년간 생리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쩌다 갑자기 배란이 돼서. 아.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막 늦둥이 생겼어. 그래 그래. 동네에서. 네. 그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한 50 초중반까지는 방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일인데 임신이 제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얘기인데 요즘 베이비가 안 생겨서 문제인데 야 그 집은 진짜 자손이 많아. 맞아.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잘 되는 집안이 있나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냥 어릴 때 임신 시도를 하셨던 게 아닐까. 32 전에 아니면 30 전 후. 그러니까 20대 때는 임신이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때 결혼을 하셨고 20대 때 아기를 많이 낳으셨던 분들은 그냥 하기만 하면 들어서고 막.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진짜 배란이 잘 맞춰서 키똥차게 그때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도 애기가 3명인데 공감으로 자기는 3타수 4만 타라 하거든요. 그래. 그런 얘기 있어. 3타수 4만 타면 진짜 거의 뭐 승률 100%잖아요. 아무리 저 과추형은 몇 안 타요? 저는 타율이 너무 안 좋죠. 타율이 안 좋다냐? 그러니까 타율은 좋은데 저는. 타율이? 2타수 2한타라는 소리가 아니죠. 본인이 약간. 그러니까 본인은 배란이를 잘 피해서 갔다. 원할 때만 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애를 낳을 때는 딱 맞추지 마. 할 때는 저는. 아. 그냥 번트에 대해서. 번트만 대고. 세이크하고. 선관이 좋다 이거죠? 아이고 삼진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맞춰준다 이거죠. 연합하죠 안전이. 자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네. 박승진님. 제 친구가 정자수가 많아지려면 고안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데. 맞나요? 고안의 온도를 낮추는 냉장고 팬티를 입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 근데. 냉장고 팬티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소리. 냉장고에 넣어놨다 빼는 건가? 이렇게까지? 뭐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아니 아예 그냥 저기 냉동칸에 들어가지 이럴 거면. 북극 가시지 북극. 시베리아가 가지고. 영환 60도 되면 다 얼어버릴 텐데. 생산이 안 되지 않나요 생산이 아예 그냥. 냉장고 팬티 쏠 때 처음 들어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림을 냉장고 팬티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이싱 하는 것처럼 넣었다 입었어. 입었어. 어때요? 아 그 불편. 아니 우리 보면 1도 2도만 낮아지게 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낮추려고 냉장고 팬티 더 낮춘다. 그럼 오히려 저 왔을 때는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리고 그렇다니면 사우나는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목욕탕은 비윤리적인 시설이잖아요 이렇게. 출산율 저하에 최악의 시설 아니에요 진짜. 반신욕에 습식에 건식에. 밤에 대통령 나올 때는 사우나 없애겠다는 거 나와야지 국민들의 인구 증진을 위해서. 사우나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팬티라든가 낮추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의도적으로 아재들 맨날 그 사우나 가서 찬물에서 이렇게 막 집중 공략하고 하는 거는 본인 만족인 거고. 그거 좀 더 한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놀고 있던 애들이 일을 해가지고 막 정작을 만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디에서는 이제 우리 그 저 과취에다가 뭐 이렇게 무거운 어떤 아이언을 달아서 운동을 시키고 이러면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근데 아주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아 그래요. 당겨지니까. 그렇죠. 90명 99명은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문제를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겠대요. 아니요. 장난 아닌 거죠. 학생 악세사리로 달고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용도가 한 가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은. 아예 그냥. 남자 용도 하나 없어지는 거죠. 다른 거로. 그냥 잘 건사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해왕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해왕성. 그게 뭐냐면 이제 보이지만 갈 수는 없는 천체. 속상하다.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서쪽 하늘에 금성은 보이는데 못 가잖아요. 평생 우리는. 그게 금성이 됩니다. 자 다이나믹 뛰어오입니다. 샌나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이공주 문자 왔습니다. 8994님. 제 와이프는 둘째를 낳은 지 10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배란 일만 되면 배란통이 심해서 많이 아파합니다. 배란통을 줄이는 약이나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애기 낳은 거하고 배란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배란통이 있으신 건데 배란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개죠. 하나는 배란이 안 되면 돼요. 두 번째는 진통제를 먹으면 돼요. 배란이 안 되게 하는 거는 피임약. 피임약을 드시면 배란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란통도 좋아지고 생리통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배란통이 있을 때 소염진통제를 드시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참으실 필요 없이 약을 드시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란통, 생리통으로 아픈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덜 아픈 거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들을 때는 아는데 진통제하고 소염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소염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진통제는 우리 보통 타이레놀, 개보린 이런 것도 진통제는 포함이 되는데 소염진통제라고 하면 엔세이드라는 계열의 약인데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브루펜 실험 이런 약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약이에요. 그래서 진통을 하는 경로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생리통, 배란통이 있을 때는 그런 일반 개보린이나 아세타미노펜 계열 진통제보다는 그런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그냥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을 떨어뜨린다든가 통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약을 먹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소염진통제는 그런 거 다 작용하는 건데 진통제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보통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통증 없애고 열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주지만 염증을 없애는 작용은 없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뒤에 펜이 묻는 거, 이부브로펜, 무슨 펜인 거, 어림이 뭐예요. 그런 거는 염증도 없애고 열도 떨어뜨리고 통증도 잡아주지만 타이레놀은 염증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성분은 없거든요. 그런 건 약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4623님. 아들이 중3인데 몽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추왕자님. 이 몽정을 하고 안 하고 자꾸 이분은 생리하고 몽정하고 자꾸 이렇게 동가로 보니까 문자 생기는 거예요. 뭐 몽정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양의 때 참 몽정인 것 같은데 제가. 방송하면 되나 이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장관없는데. 우리 어머님 그래도 또 대단하시다. 몽정까지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 양의 때 몽정이었으면 그때 사람이었고 그때는 중성이었습니까. 그래도 그만큼 저 소통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난 아직 저기 뭐 그런 그 머리에서 꿈 꿀 때 못 꿔봤어. 그렇죠. 그런데 몽정을 안 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2차 성증이 안 왔는지 그것만 체크해 보시고 2차 성증이 잘 왔다. 목소리도 엄마 이러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단백질 많이 보충시켜 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이야 몽정 걱정해 주는 엄마 최초인 것 같아요. 몽정 할 만큼의 양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최초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요. 자 광고요. 광고 듣는 동안에 또 우리 과충이 유니버시티 때 도라이몽이었다고. 네. 도라이기도 하고 맞네요. 맞네. 제가 별모도 몽이었고. 그러니까 맞네. 도라이몽이네. 알고 싶지 않은 거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몽밍아웃 하셔가지고. 잡채바 같은 사람입니다. 잡채바. 진짜. 단지 아니고 흔적의 시간이죠. 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고. 그만큼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게 혹시 몽정기라는 게 있는 거 걱정하시면. 국민 여러분 같이. 담화문 발표입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생기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024년 하반신 대변인이네. 그렇죠. 하반신님. 몽정 안 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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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두 분 깨끗하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